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졌던 5대 공직선거 모두는 선거 단위의 가장 하위 단위인 투표소 레벨에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결국은 총선거 결과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부정선거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론은 바로 4.15 총선 4.7 보궐선거 2022년 3.9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7년 5.9 대선을 통해서 다섯 번의 동일한 방식의 투표소 차원에서 권역별로 혹은 후보별로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정한 조작률에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 가지고 결국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대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지난 5년 동안 다섯 번이나 실시가 됐습니다.